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응답의 시간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요. 그 순서와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항상 들어가는 순서가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좋기도 하고 처음에 한번 김치찌개를 간단한 김치찌개를 만들어도요. 전에 한번 우리 아는 랩렛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나는 고기를 구울 테니 너희는 김치찌개를 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냐. 물을 담고 김치를 넣고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치찌개라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냐. 다 과정이 있죠.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게 세상 원리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해서 응답받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좀 뭔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게 있냐. 생각해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가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이건 뭔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요즘 들어서 부쩍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이런 저런 분들한테 모르는 교인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는데 어디 갔는데 다민족이 있는데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디를 갔는데 아는 분 공장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팀 생각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요. 다 어디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전도에 연결돼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뭐 연락이 왔는데 다른 세상적인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연락이 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정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영생전에 준비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내 삶이 쓰임받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새벽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의 상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냐는요. 말하자면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응답을 우리가 찾고 구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마귀 자녀, 죄와 저주 그 속에서 묶여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되어져야지 어떤 응답을 떠나서 벌써 가장 행복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와서 행복하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요. 가장 응답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바로 응답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마지막 표현에 영화롭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구원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단계에요. 구원에. 천국에 가기 전에 완벽한 몸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있는 상태를 보고 영화롭다는 상태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얼떨결에 우연치 않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상태가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요. 지금 당장 있는 여러분 문제가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오늘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장하시고 부르셨구나. 영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당장 일어난 문제 앞에 낙신되는 것이죠.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나 앞에 닥친 문제가 나를 마치 무너뜨릴 것 같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셨구나. 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노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완전하게 보장된 영혼이라는 축복서에 보장된 여러분의 삶은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무엇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답을 얻고 하나님의 준 기도 제목을 얻고 전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 상태가 여기서 어긋나 있었더라면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오늘 38점이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사단은요 그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계속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축복을 여러분들 받았는데 자꾸 사건과 문제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막 뭐 하다가 무섭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달려요. 막 달려요. 알아달라고 막 무서우면 그렇잖아요. 뭐 무서우면 막 달려와요. 왜 그래요?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나는 지금 이게 뭔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확신 안 하면 저한테 달려오겠습니까? 누구 무서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온다니까요. 저한테 엄마한테 안 가요.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뗐을 때 엄마한테 가지 아 뭐 진짜 무섭고 아빠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입니다. 확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약 안에서 참된 확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축복이 보장된 신분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의 상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응답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그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것이 응답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이제 응답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정말 깊은 곳에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걱정과 근심들이 혹시 거기에 자리잡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응답의 시작은 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응답의 시간표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이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고 여기저기 가서 도움을 청하죠. 정말로 깨달은 거에요. 내가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 성진 앞에 내가 물었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이 각인된 상태 속에서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모든 걸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새생명 초청 주일 지나고 요건 또 새롭게 있는데요. 뭐 담임족들이 좀 초청이 됐어요. 저희들은 다른 예배부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7명 9명 초청이 돼서 와가지고 보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다민족들이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다민족들 자기가 가서 초청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제와 갈등과 헐떡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교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죠.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간직하길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말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피제사 처음부터 인만우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으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이 각인된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고 하실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죠. 뭐야. 땅 끝.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죠. 뭐랍니까.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가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각인된 사람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요. 전도와 성교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응답의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안에 거하면 확인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답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상태를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뭔가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에요. 실천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 우리가 그리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시는 거에요. 구하라. 이제는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기도의 실천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정말로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의 말씀만 남게 해달라. 그 결단이에요. 하나는 내가 세상 문제의 각종 근심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결단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결단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결단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옮겨서 정말로 그 증거로 이제는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못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결단을 내려놔 빨리. 구하라. 그러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겠습니까? 다 이루시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내려놔 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붙잡고 구하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히 채워주시는 그 응답의 증의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참 부모로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거 해라. 좋아하지마. 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잔소리를 해도요. 제가 만약에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그렇죠. 정말 복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불신앙을 하느냐 이러한 갈림돌에서 섰을 때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선택하는 삶을 보여준다면요. 그거는 천범만 번 잔소리한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각인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실천이란 것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하시는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올바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오는 응답이 있는데 바로 오직이란 응답이에요.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이 가장 값진 것을 알고 누리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매일 매일 기도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흐름대로 따라가시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오직이란 증거를 여러분들 상관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발견되어지는 오직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큰 응답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응답의 시간표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증거로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거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참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